락스 락스 이땐 걸어 어떻게? 어 나 락스야 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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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스 웨 frequ desserts 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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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은 300번 보증이나 먹으신 것입니다 조기발들은 확실히 더 좋아졌네 아 그래? 대충 덜 물러버리지 이전에는 조금만 있으면 진짜 속겨가지고 조기발나니는데 아니 진짜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컵이 플라스틱인데 빨때만 종이로 볶아가지고 뭐한다고 종이도 남은데 옛날엔 종이 쓰지 말고 플라스틱 쓰라고 하다가 이제 플라스틱 쓰지 말고 종이만 쓰라고 참 3,4m 모신이 많아요 라이키마 바퀴의 체력은 아래쪽에는 1시간 전이 1시간에 1시간이 1시간 더 얼마나 빌린다고? 한 시간. 30만원에 한 시간 더. 27킬로에 한 시간. 걸어가는 게 더 빨라. 보람스러워. 이 고환경 1원이 마시티베사람. 성경 2번 단속 구간입니다. 이 다음 노래. 옛날 노래는 토르트야. 거의 토르트 소중이에요. 한 60년, 70년대. 고마워. 다 비슷하지 않나? 다 비슷해. 아,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 이제 얘기하는 거야? 다 비슷해. 다 비슷해. 다 비슷해.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이런 노래 중에 가사가 슬픈데. 음악이 신나는 노래가 엄청 많거든요. 옛날 노래들. 한국떠르트는 그렇지 않나? 모르겠어. 여기는 이제 헤어졌는데. 난 너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 약간 그런 걸. 약간 너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 이제 가지 말라는 듯. 약간 그런 걸. 이거는 빗ui하고.. 사람들이 엄청 지자. 아까 걸로만 들어가는 거 같아. 하거나 머리카락을 가나? 머리 비슷해. 근데ibo visited. 여기 또다시구나. 어, 나의 재난이. 나는 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바로 날아오는 월요일리. 그 이름을... 아 번호 다르다! 아 번호? 인사도 함께 보시지 않습니다. 후다시 벌렛게 졸어다. 살처럼 생긴 도토머신 모압다. 시원한 기회가 많아. 그 앞으로 갈 수 없나? 어?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 가야되잖아 아래? 아래는 없나? 그러면... 아래로 갈까? 아래도 있을까? 아래로 가죠 나도 뭔지 모르거든? 친구가 일하면서 가져왔는데 내가 고프긴 하다 어? 개가 고프긴 해 맞아 맛있겠다 요거는 어? 자기가 아는 거 어 맛있겠다 어 어 맛있어 새콤한 거? 어 좋아 새콤한 거 좋아? 바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집에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비싸지? 어 이거는 가게에서 만드는 거야? 어 이거 가게에서 만든 거야 오 오 너무 깔끔하다 응 더 얇아 이게 맞아 다시마 같은데 아 다시마 아니야? 다시마? 맛있어? 뭐야 나 이거 집에 있는 게 훨씬 맛있다 집에 있는 게 훨씬 맛있다 뭐야? 이게 공장에서 만든 거고 집에 있는 거는 이제 자기에서 약간 이제 아조마들이 만든 거 이만큼? 많이 먹어도 돼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먹어볼게 오 오 이 소리가 너무 만족스러워 자기 따로 녹음해 맞아 음 역시 맛있어 근데 집에 있는 게 확실히 더 과일의 맛이 있어 그것도 있어 뭐? 어? 집에 있는 건 근데 이게 살구 똑같은 거 살구 맛이야 이거 아 그래? 살구 이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보여 어 냄새는 라면 냄새나? 왜 라면 냄새나? 아 여기 저기서 다른 데 라면 먹고 있어 어디까지 되나? 어? 어? 육개장 냄새나 나도 먹을래 이게 더 맛있어? 맛있어 나도 이게 제일 맛있어 음 아 다르다 좀 촉촉하네 이게 살구 맛이라서 이게 덜 말린 거야 덜 말리니까 촉촉하니까 응 우리 바로 챙겨 또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이제 아르첼 너 잘 먹어 봤잖아 근데? 그냥 뭐 말린 과일 이게 말린 그.. 새콤한 과일? 새콤한 체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만 그만 약간 체리같은거야 맛있다? 이게 덜 짜지 않아? 응? 덜 짜지 않아? 덜 짜 근데 그래도 좀 짠맛이 나 아 짭짤하다 이게 말린거라 짤 수 밖에 없어 소금을 따로 해? 응 그리고 이것도 같은 종류인데 이건 공장에서 만든거 이건 가게에서 아줌마가 만든거 이건 친구 할머니가 만든거 이건 친구 할머니가 만든거 근데 이거랑 포장이 똑같아? 아 친구가 포장한거야 처분해가지고 홈메이저네 이건 요렇게 나와있어서 이거 잡아줄래? 촉촉해 보인다 이거는 직접 말린거라 진짜 촉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제일 맛있지 않나? 배칠맛있지 않나? 배칠맛있다 나 이거 그냥 성추 먹고 싶어 먹고 싶다 셔 이거 석류야? 이게 석류도 있어 나 전에 벌칙 음식 먹었던 그 맛이야 이게 더 약하지 않아? 응 그게 더 달달해서 맛있어 그게 오래돼서 발효된 느낌 약간 정도가 이제 새콤한 거 먹어봤으니까 달달한 거 먹어봐야지 초콜릿인가? 이란 초콜릿? 모르겠어 나도 이거 안 열어봐가지고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어 이것저것 여러가지 생겨졌다고 했거든? 와 진짜 많다 이건 거의 안 먹어봤어 아 그래? 어 안 먹어본거야 이게 소환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게 오히려 더 달건아랑 비슷해 달건아랑 비슷해 달건아랑 비슷해 달건아랑 비슷해 나 또 날아가 보냈어 빨리 하고 가르치 응 맛있어 근데 이거 열어줘 어때? 맛있어 맛있어 근데 무슨 향이 있어 찐져 찐져 생강 향 나 생강? 아니야? 꽃 향기 안 나? 꽃 향기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샤프랑? 샤프랑도 있을 거고 꽃 향기도 났을 로즈 향도 들어갔을 거고 피스타치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 근데 다양한 맛이 났네 나 락스 향 나 아 오빠가 그걸 하니까 되게 나는 거 같잖아 그치? 락스 화장품 맛 락스 향이 나 락스 향이 나 약간 목욕탕에서 나는 향이 나 이거는 이제 마스카티라고 하는데 이것도 달라란 거야 다른 종류 어 이것도 3개 있어 아니다 네 한 개씩 먹어도 돼 한 개씩 뭐 마스카티라고 하는데 호박녀까지 먹고 젤리까지 응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맛있어? 응 나 저거 약간 달달하면서 약간 특별한 맛은 특별한 맛은 젤리 같은데 아까 거랑 맛이 섞여서 같은 맛인가? 비슷해 비슷해 비서츠랑 로즈 향 들어갔으니까 아 이거 먹어봐야겠다 뭐야? 이것도 새콤한 거네 말린 과일인데 근데 촉촉한 거 뭐야 이거 뭐 잼 같은 거야 맞아 비슷해 불량이 없는 거야? 응 열어가지고 여기에 약간 소스처럼 짜서 먹는 거야 그냥 이것만? 응 다혈지 맞아 다혈지 맛?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이 땐 거를 어떻게 아 아니야? 이거 맛이 달라? 이건 지효 먹어봐 짜고 입 안 되고 이거 나 먹을 수 있어 너무 신나 하하하 하하하 와 이거 새콤인데? 너무 추워? 어우 너무 쎄 이거 와 와 너무 진카프다 이거 이거? 아 너무 자극적이야 이거 음 와 이게 햄버거 맛인데? 이거 나 이거 안댔는데 뭐 아 약간 위에 안 좋을 것 같아 다른 맛이야? 아 다른 맛이야? 그거 석류 맛 이거는? 이거는 알루맛 뭐라 해야 되지? 그.. 아니 살구? 살구 같은 거 똑같은 거 같지 내가 더 맛있다 어우 봐 속이 슬퍼 아니 근데 이게 더 셔 아 그런가? 입이 마비됐으니까 아 초콜릿 드디어 나왔다 마지막 초콜릿 이런 초콜릿 이거 기대돼 너무 맛있어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맛있어?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다행이다 되게 어디서 먹어본 식감인데 약간 솜사탕과 가루 맞아 안에 솜사탕이야 아 진짜? 응 맛있었다 나 이거 사오고 싶어 이란에 이게 이란에서 순사탕이 엄청 유명하거든 없어 근데 순사탕엔 집에 있어 똑같은 거 근데 초콜릿이 없어 초콜릿 이렇게 해 놓으면 맛있다 응 다른 맛이야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 맛있다 네 밀키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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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아베이 너무 고소합니다 우리의 물이 너무 고소합니다 우리의 물이 너무 고소합니다 하지만 바이아베이 너무 고소합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추워? 추워? 많이 추워? 더워 더워? 더워 여기 시랍다 더워 따뜻하네 너무 좋아 이 느낌이야 추운데 따뜻하니 맞아맞아 다가가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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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종일이 이 곳에 중심이 연주 연주 하지만 이 곳은 이 곳은 이 곳은 한국어는 한국어의 아낙다 한국어는 한국어의 아낙다 한국어의 아낙다